이리와, 주말은 저리로 가자 아린아 뛰면 안돼요. 그래도 넘어져요 이거 다 캔디에요? 몰라요 아빠는? 뭐 같아 아린아? 뭐라고 써 있어? 이거? 세세라? 세세라가 뭔데요? 모르는데? 아빠 이거 진짜 뭐에요? 모르겠어요 아빠도 엄마 저 바깥에서 사고 있잖아요 뭘요? 저 와인 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와인은 우리야 아니죠? 이거 아니야 하자 아론이가 여기 있으니까 아린아 까지 둘 다 여기 있잖아 아린아 하자 아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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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에 초콜릿이랑 사탕 가만히 가득 있는 거 봤거든요 그것도 못먹으면서 이거 뭔데 이게 사탕 맞아? 네 저기 가자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엄마 어떡합 가사 놔 2병 4병 뭐? 2병 4병 2병 4 아름이 여기 봐 여기 봐봐 여기 뭐 있어? 여기 뭐 있어? 여기 뭐 안에 있어? 여기 안에 뭐 있어? 봐봐 아름이 봐봐 뒤로 봐봐 왜? 아 봐봐 아 우리 드럼통에 들어갈래? 드럼통에 들어가서 바다에 던져줄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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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봐봐 오빠 이거 뜯으러 온 거 같아 내가 왜? 아니 이건 되게 달고 얘는 조금 덜한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쁜형 먹을건데 왜 나한테 그래 디저트 와인을 할거야 네 나한테 물어봐 응 김아린 뛰지 말라고 했죠? 응 김아린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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